제주직송 하루미 자리돔쌈 젓갈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제주직송 하루미 자리돔쌈 젓갈 판매합니다. 자리돔 젓갈을 드시기 편리하게 곱게 다져서 담은 자리돔쌈 젓갈입니다. 크기가 비교적 작고 뼈가 부드러워 젓갈용으로 좋은 보목 자리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성이 끝난 젓갈은 자체 탈염 비법으로 염도를 낮추고 자체 제작한 비법 육수 기반으로 양념을 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제주 전통 젓갈을 담습니다. 3대에 걸친 노하우를 더합니다. 자리돔쌈 젓갈 제품 정보입니다. 판매가격 제주직송 하루미 자리돔쌈 200g 12,000원 제주직송 하루미 자리돔쌈 400g 19,000원 배송비 3,000원 추가 3세트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제주직송 하루미 자리돔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 신바람TV 신바람TV 신청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기업 테이블 사문 카페 신바람TV 소영찬 다른upid けど abide vet Aug aw consid 정보가 깔려 따 정보 설비 저는 이낙 ame 어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